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대전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기 전 학교에 도움을 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는데 당시 교장과 교감은 말을 아끼거나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양옆으로 수십 개의 근조화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A 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입니다. 이처럼 근조화안에는 교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숨진 A 씨는 지난 7월 신고한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4년 전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당시 교장은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현지 교장으로 승진한 당시 교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행태를 볼 때 묵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22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스복입니다.